안녕하세요 여러분 기타리스트 디고나입니다 제가 오른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해드릴까 싶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어린이 기타 교본에 있는 야상곡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른손에 대한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 드릴 건데 한 영상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소리 자체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야상곡을 가지고는 뭘 할 거냐면 색깔 얘기를 할 거예요 색깔 저는 요즘에 그림을 취미로 그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작가를 보니까 색 두 가지를 가지고 엄청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색깔이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색깔들을 가지고 다양한 색깔들을 만들어내는데 우선 두 가지 색깔만으로 생각해도 생각할 게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야상곡을 가지고 두 가지 색깔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볼 겁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우선 두 가지 색깔을 내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먼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이 오른손 관련된 영상을 찍을 때 계속해서 음악을 분석하는 형식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악보를 먼저 보시면 악보에서 최소한 두 가지의 다른 색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첫 마디를 보시면 어떤 어떤 게 한 음색이고 음색 A이고 어떤 게 음색 B일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 야상곡에 악보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유튜브에 제가 지금 영상에 올리는 악보로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콩나물 대가리의 꼬리가 위로 가 있는 음들이 있고 아래로 가 있는 음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타 악보는 콩나물 이 꼬리가 위로 가 있으면은 멜로디라든지 어떤 음색 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콩나물이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음색 B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절대로 절대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이건 언제나 예외가 있을 수도 있고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번 곡에서는 그렇게 적용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참고하고 들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콩나물 이 위로 가 있는 애들을 음색 A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콩나물이 밑으로 가 있는 애들을 음색 B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곡에서는 콩나물 위로 가 있는 음들과 콩나물 아래로 가 있는 음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음색들을 어떻게 할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색 A는 어떤 손가락으로 하든 간에 어떤 특정 음색을 찾는 게 아니라 음 크기라고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A로 치든 M로 치든 간에 그 음 크기를 가지고 음색이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이 정도 이 정도 크기가 음색 A라고 쳐볼게요 그럼 음색 B 한번 보겠습니다 음색 B는 이렇게 아주 작은 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콩나물이 위로 가 있는 애들은 음색 A 즉 조금 소리가 큰 애들로 한번 해볼 거고 콩나물 애들이 밑으로 가 있는 애들은 아주 작은 음색 이렇게 작은 음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음악적 표현 같은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한번 음색 A와 음색 B로만 연주를 해볼 테니까 이 첫 번째 도돌이표 있는 데까지만 연주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음색 A와 음색 B가 정확하게만 표현이 돼도 나름 소위 말하는 멜로디와 반주 형태가 형성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친 방식으로만 친다면 음색 A랑 음색 B의 음질 즉 더 깔끔하냐 더 지저분하냐가 과연 중요했을까요? 과연 약간 지저분한 음색 A랑 약간 지저분한 음색 B가 과연 크게 작용을 했을까요? 뭐 당연히 영향은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음색의 차이가 들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음악이라는 개념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손가락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손가락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손가락을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아 그 내가 하고 뭐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음색이 나오냐 하지만 그 아름다운 음색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음악의 흐름에 있어서 그 음들이 균일하지 않는다라든지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든지 그렇다면 오히려 음악이 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한 음은 잘 들릴지 몰라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음색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답다를 조금 더 하위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너무 지겹지 않게 우리가 이 음악을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터치를 어떻게 해서 소리를 이게 아니라 악보를 한번 보세요 악보를 한번 보시면 악보 안에서 그림이 나름대로 그려집니다 자 우리가 첫 마디 보면 미에서 미솔 라까지 올라간 다음에 솔 파로 내려와요 그죠? 일종의 언덕이 형성됩니다 그럼 그 세 번째 마디 보시면 파에서 시작을 해서 똑같이 언덕이 형성이 되고 라솔로 내려오면서 나름대로 해결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다시 미에서 시작하네? 어? 그럼 다시 첫 번째 마디로 돌아가나? 싶은데? 어? 아니에요 돌아가는 것처럼 약간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무언가가 이루어졌고 뭐 갑자기 막 밑에 보시면 음색 B 부분에서는 막 샷도 들어가고 위에 C 플랫도 막 붙고 막 이상한 무슨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에서 미솔 C 플랫 라 한 다음에 뭔가 하잉 하고 있는 무슨 음색 B에서 여러 가지 음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미, 파, 도 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즉 지금 이 야선곡의 앞부분에는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분위기 전환, 마무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계단 올라가서 분위기 전환을 미끄럼틀이라고도 한번 생각해볼까요? 계단을 시작해가지고 다음 계단으로 올라간 다음에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와서 마무리를 해요 자, 그림이 나름 그려지죠? 이거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음색 A와 똑같이 음색 B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일어나냐면 자, 우리가 음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라고 했으니까 나름의 살짝의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 수가 있게끔 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안 하셔도 돼요 올라갔으니까 막 크레션더를 막 대단하게 해야지 가 아니라 음이 올라가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열심히 음을 올라가니까 뭐 열심히 치면 돼요 그냥 똑같이 내가 방금 한 것처럼 다만 이 생각의 전환 만으로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올라갔다가 솔 하면서 파로 차분히 내려왔으니까 그 상상을 하시면서 음색 A를 치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계단에서는 똑같이 파에서 시작해서 똑같은 형태로 치면 돼요 그죠? 미, 미, 솔라, 솔, 파 친 것처럼 파 다다다다다 이거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음이 바뀐 것만으로도 지들이 알아서 분위기 전환을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끄럼틀 내려가는 부분 즉 분위기 전환하는 부분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치기만 해도 이 음표들이 알아서 분위기 전환을 해줄 건데 여러분들도 그걸 인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무리는 미, 파, 도 하면서 마무리니까 마무리할 때는 내가 그래도 좀 어 나 끝내겠다 라고 생각만 해도 분명히 지금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한번 이거를 토대로 한번 연주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뭐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큰 차이도 아니에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음악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기초라는 겁니다 기초 여러분들이 손가락에 집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음색은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음악이 아름다워지진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음악이 아름다워지는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음악이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은 지금처럼 지금 손가락의 음색이 어떻든 둘째치고 어 내가 지금 음악에서 구분을 지어줘야 할 음들을 먼저 구분을 해준 다음에 구분되어 있는 이 음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이 분석 방법은 당연히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뭐 갑자기 앞부를 본다고 그 그림이 뭐 아니면 명확하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지금 나름 공부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쉽게 보이는 거는 확실히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쪽에 퍼즐 찾기라는 거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을 취미로 그리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색깔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색들을 섞어 봐야 돼요 그죠? 내가 원하는 색깔이 그림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 뭐 내가 사진에서 보고 있는 어떤 그 색깔과 내가 나름 엄청나게 상상을 동원해 가지고 만들었던 열심히 만든 그 색이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시도 자체가 저는 아주 의미 있다고 봅니다 즉 그림으로 만약에 제가 비교를 드린다면 내가 만약에 찾아냈던 그 색깔이 사진의 색깔과 다르더라도 내가 그 만들어낸 색깔을 조화롭게 만들기만 한다면 사진과 똑같을지는 똑같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 그림 나름대로의 완성도는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음악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음색이 데이비드 러셀 음색이 아닐지 몰라요 존 윌리엄스 음색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음색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조화만 잘 만들어내서 음악이라는 어떤 개념을 잘 만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오른손 터치 고민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한번쯤 방향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음색이 어쩌면 그렇게 나쁜 음색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리고 많은 선생들이 그 얘기하죠 음악을 논하려면 기초 테크닉이 돼야 된다 기초 테크닉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음악을 논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긴 하지만 애초에 근데 음악에 대한 개념 없이 음색을 논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고자 하는 음악이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는지에 대한 상상이 어느 정도는 되면 그 상상에 맞는 음색도 내 손에서 나름 자동적으로 생길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보시고자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고 앞으로의 영상들도 어떤 터치에 대한 자세한 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음 음색을 내고자 하는 어떤 방향 음악을 접하는 태도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오른손의 어떤 행동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들을 만들어 내 볼 생각입니다 영상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